제 122편 다위세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또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업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래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위세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